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 트럭을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성명에서 2019년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오면서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낙태법 개정안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멈출 수 없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지키기 위한 염원을 담아 생명 트럭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법안을 마련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